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서울은 27도 가까이 올랐고요. 대구와 경북, 경주는 33도까지 올라 한여름 같았는데요.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밤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역량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 예상되고요. 오늘 밤 사이에는 그 밖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또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는데요.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, 또 우박이 내릴 수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내리며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서울 14도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4도,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5,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.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.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은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